제가 덴티스트라는 얘기 들으셨죠? 야! 귤 좀 사 귤 아 야! 귤 좀 사오라고! 아 짜는 애 왜 발로 그래? 쬐끄만게 죽을라고 우리 누나 절친인 다혜 누나다 내가 초딩 때부터 집에 자주 놀러왔다 솔까 얼굴은 꽤 예쁜데 성격이 장난이 아니다 뺏어 와 돈은? 야 네 돈으로 좀 사야 네 서곡대 정문 앞에 부니엘이라는 카페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취방 옮겼다고 집들이 겸 술이나 한잔하자며 다혜 누나한테 톡이 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친 스피드 똥치매대가 문민 쟤가 누구 닮은 것 같은데 코 겁나 크네 코 큰 새끼들이 거기도 겁나 크다던데 아 아 아 아 아 누나 이거 뭐야 그거? 그냥 사다 놓은 건데 잘 안해 집에 거의 매너 혼자 있어서 나랑 한판 할까? 나랑 한판 할까? 그럴까?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? 간단해 내가 설명해줄게 이거를 돌아가면서 한 명씩 빼는 거야 사실 고딩 때 여자애들이랑 맨날 쟁가해서 졸라 잘하는데 그냥 우리 일단 해보자 괜히 막 어수룩한 척 졸라 모르는 척했다 아 뭐야 겁나 못해 아 뭐 하다보면 잘하겠지 한 번만 더 그냥 하면 재미없지 매기하자 매기하자 일반 매기 일반 매기 풍신 다시 다시 다른 매기 뭐 도대체 뭐 할 건데 네 옷 벗기기 옷 벗기기? 뭐 싫어? 쫄림 말고? 그래 설마 내가 너 따위한테 지겠냐? 오케이 이제 실력 한번 보여줄까? 아 아 뭐지? 술 취해서 그러나? 별로 안 되네 아 스트립샵 티 바지 팬티 난 딸랑 3개고 난 딸랑 3개고 누나는 티 나시 브라 바지 팬티 총 5개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다 아 아 대박 아 아 아 아 나이스 샷 네 하세요 너 진짜 못해 야 야 아 벗어 뭐해 안 벗고 엉덩이 예쁜데? 어쨌든 너 때문에 존나 없었다 즐거웠다 잠깐만 왜? 아직 양말 남았어 아 짜 짜 짜 아잇 아싸 우리 애는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? 이제 몸 풀렸어 누나 실력도 별거 아니네 빨라 해 아 씨 아 싸비야! 아우! 이게 시끄럽네 이게 비교시끄럽다 이게 비교시끄럽다 아 비교시끄럽다 아 하지마 오우 예아 오우 예아 오우 예아 오우 예아 오우 예아 누나 보이는데? 뭐? 어쩌라고 조그만한 게 이거 아 야 너 그거 뭐냐? 니까봐 졸라 웃겨 왜? 이 누나보고 거울이냐? 에 이제 막판에 내가 그 팬티까지 벗겨줄게 웃기시네 어? 내가 그 양말까지 다 벗겨주면 아주 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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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아 일단 대박! 나이스샷! 더! 쌓아라! 이제 그만해! 더! 쌓아라! 더! 쌓아라! 그만해! 게임 끝! 아이씨, 죄송하네!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! 너 그거, 그 양말, 그거 반칙 아냐? 아이고, 그럼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던가! 이제 가서 뭘! 빨리 벗어! 알았어! 잠깐만이다! 아주 잠깐만! 이제 됐지? 아니지 완전 부숴야지 야 한 판 더 해 누나도 이거 벗기고 싶을 거 아니야 나는 벗을 게 없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들어주면 좋아 좋아 끝까지 가 콜 드레스 어? 어? 뿅 오케이 너 뭐야? 오케이 아 진짜 왜 뭐야 누나 보인다 아이 미안 너 눈 감고 있어 아 눈 감고 눈 감고 눈 감고 만취할 줄 어떻게 알고 빨랑 빼기 하셔 어떻게 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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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꺼 어? 아 좀 시끄러워 우리 나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집에 가 야 야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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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준다며 어? 진짜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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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보다 짜릿하고 황당한 경험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아무튼 그날 우린 찐하게 사랑을 나눴다 왜 하지만 자음날 누난 내 얼굴에 팬티를 던졌고 누나 집에서 쫓겨났다 그 후로 누난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다 코 겁나 크네 코 큰 새끼들이 거기도 겁나 크다던데 아 아 아 아 누나 이거 뭐야 아 아 아 서곡대 정문 앞에 구니엘이라는 카페에 있었는데 아 그러던 어느 날 자취방 옮겼다고 집들이 겸 그 제가 덴티스트라는 얘기 들으셨죠? 야 야 귤 좀 사 귤 아 야 야 아 귤 좀 사오라고 아 작은아야 왜 발로 그래 쬐끄만게 죽을라고 우리 누나 절친인 다혜 누나다 내가 초딩 때부터 집에 자주 놀러왔다 솔까 얼굴은 꽤 예쁜데 성격이 장난이 아니다 야 뺏어 돈은 야 니 돈으로 좀 사 술이나 한잔하자며 다혜 누나한테 톡이 왔다 쟤 누구 닮은 거 같은데 아 예 200 2 2 3 2 1 2